지금 어저께 많이 먹었던 음식을 아침에 장을 다 비우고 나니까 지금 뭔가 뇌에 영양이 지금 뭔가 모자라니까 조금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러워서 피부과가 지금 가서 약을 갖다가 타서 먹어야 되는데 뭔가 속이 비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 하얀 밥만 지금 제가 먹고 몸에 영양을 좀 채워서 이렇게 제가 자연치유로 제 몸을 찾다 보니까 제가 이런 아픔을 겪어봐야 상대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제 몸을 내 몸 경영 몸에 보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밥이 지금 흰밥을 아들이 해놓은 밥인데 씹으면 씹을수록 뭔가 달달한 고소한 맛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먹고 힘을 내서 지금 피부과와 본리를 좀 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기록입니다 바시 원장님 자연치유 기록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